남가주 캄튼 지역입니다. 오늘 새벽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또 지난 독립기념일 주간 발생했던 진도 7.1의 지진이 일어났던 리치크레스트 지역에서도 진도 3.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19분경 남가주 캄튼 블러바도와 알라메다 스트릿 코너의 지하 15마일 깊이를 진앙지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지는 LA 다운타운에서 불과 남쪽으로 15마일 떨어진 지점이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북쪽으로 보면 벨리 지역까지 남쪽으로 오렌지 카운티 지역도 흔들림이 감지됐지만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독립기념일 연휴 규모 6.4와 7.1의 강진이 발생했던 리치크레스트 인근에서도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LA에서 북동쪽으로 약 150마일 떨어진 리치크레스트에서는 여진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이 갈수록 공포로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진으로 지진 조기경보 앱은 작동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제 출시된 지진 조기경보 앱인 마이쉐이크 앱은 최소 규모 4.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해야 경보가 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Q. 아멘